통계 알이랑 연어 알이랑 무슨 물이야? 이거 드셔보셨어요? 아, 뜨거워. 산더미다, 산더미. 다 들어가 있네. 너무 맛있겠다, 이거. 아, 소영이 한 입 들어왔어요. 세 개를 먹었어요. 아, 반만이, 반만이. 귀한 거. 와, 아니, 아니. 그냥 아예 이거 완판해버릴게요. 있는 거 다 주세요. 네? 그런 건 전문용어로 박작점하지거든요. 그만하시죠. 저는 제가 20%예요. 말도 안 하고 계시는데요? 너무 맛있어. 운동하는데? 뭐? 또 오셨다고. 딱 또. 60분은 너무 짧아요? 조금 아쉽죠. 계속 앉아 있으라 그래요. 120분만 한번 투입해보죠. 이 조건 받아들이겠습니까? 네, 도전해보겠습니다. 어머, 저 작은 입에 다 들어가. 우와. 우와, 아니, 아니. 브라보. 아, 그냥 진짜 오늘 몇 가지만 하고 싶다.